와 무얼 떨어진거 봐 위에 지금 위에 떨어잖아 지금 화장실 꽉 찬거 같아 잠깐만 장갑을 끼고 여기서 뚫을건지 지하에서 뚫을건지 일단 여기서 메인관을 먼저 뚫어보고 이게 막힌거에요? 예 여기 큰관부터 다 막혔어요 여기가 막힌게 아니고 관이 막혔어요 관이 일단은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디갔지? 얘잖아 여기서부터 아예 막혔다 기름이야 보이지? 여기 설치해야되고 일로와봐 잠깐만 저 쓰나미 터질거 같다 쓰나미 아 이거야 여기 쓰레기붕도 있다가 하나 카운터에 달래야겠다 이따 이따 여기가 뭐냐 뭐냐 작 찍어라 작 찍어라 언제 터질지 모른다 누구 누워 여기나 봐 자... 이정도 모양이 새로운 writers 진짜 내 핸만lad 터도 나온다 터도 나온다 빨리 빨리 터도 나온다 세일러 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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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서 뽀글뽀글빠지다가 다시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쓰레기 봉투 좀 하나 달라고요 이야 으으으으 하늘에서 바닷가 얼른 네 어 고맙습니다. 바닥에 망태기 있거든? 망태기 가지고 기름 다 건져야 돼. 벌려. 그것보고 하나도 안될 것 같은데. 벌려갈게요. 일단 사진 찍어라. 와 이거 봐라. 잠깐만. 집게가. 어. 맨날 스프링하고만 한 것 같아. 사진 찍어. 유튜브 가겠다. 소주병. 맛있습니다. 택밋을 받아서 영광합니다. 그래. 나와. 잠시만. 근데 동기력 관리는 안하나보네요. 나 아까 들을겨보니까 지사에서 제가 와야되겠다. 왜냐면 식당이 그 앞이잖아. 라인. 동기력. 동기력. 네. 그럼 냉면 먹고 싶었는데. 냉면 먹으면 타이밍이냐 오늘? 어? 아. 오늘 너하고 나하고 일할 운명이 한나보다. 아 그렇죠. 어. 무버는 못둘건데. 못하려고 그래. 무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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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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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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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세가게는 뭐하고 이끈 나면 먹는 콘텐츠 오늘은 냉면 여기는 파남면허 파남면허 시원하게 만두도 맛있고 정민아 나 때문에 억지로 4명 오는 거 아니지? 잘 오는데 아까 말 틀렸어요 냉면 먹으러 오잖아 응 아빠 가실까? 아빠 가실까? 아빠 가실까? 응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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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발 아파서 어떻게 해 응 괜찮아? 많이 나갔어? 응 어이구야 누가 그렇게 괴롭혀? 망고 응 지지야 아이고 밥 주니까 좋지 뭐 잡으려고? 뭐 잡으려고? 뭐 잡으려고? 다 새 잡으려고? 자아 다 새 잡으려고 보세요 지금 새 잡으려고 여기 새가 있어 내가 잡는지 안 잡는지 보자고 자 봅시다 과연 우리 치즈가 좀 새를 잡을 수 있을지 보자 야 쳐다보고 있는거야 노리고 있는거지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거야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거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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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는 쳐다보고 있어 응 애는 쳐다보고 있어 다 지금 봐봐 탄약감이야 탄약감은 지금 요리군이 언제 잡을건데 언제 잡을건데 치즈야 언제 잡을거야? 쳐다만 볼거야? 공격은 해 봐야될거 아냐 공격은 해 봐야될거 아냐 아니 딸만 관심이 있어 지금 윤혹 간심도 없어 응 이제 포기했어? 응 발 쪼쪼쪼쪼 거려 응 어이구야 어이구 넌 끝까지 노리는거야? 지금? 애 그만해 어차피 못잘볼거잖아 애는 힘들지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